마지막으로 뭐 욕하는거야 나한테 지금? 알았어 너도 해줄게 빙기 오늘은 청폼 두자루 뭔가 사람들이 안 쓰는 청으로 시킨 먹으면 더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권총도 포함이냐고? 권총도 포함하지 뭐 킬 제한 없으면 권총도 괜찮아 맨날 킬 잔이 약간 걸렸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권총도 포함시켜가지고 두 자루 먹어보자 몰라 학교 가보자 아잉 친구들 수영장 가자 첫 총 뭐가 뜰지 모르니까 괜히 이상한 거 봐가지고 그런 것보다 수영장을 가서 두 자루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가도 사람들이 안 쓰는 총으로 치킨 먹으면 더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아 이거 아아아아 왜 던트는 좀 이거 좀 논란이 있겠는가 아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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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망한 거 같아 여러분 나 망한 거 같아 하하하하 웃음밖에 안 나오는 총이네 이거 이거 치킨 먹을 수 있냐 이거? 떨어져 나 거기 총 없을 텐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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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딨지? 어딨지? 아 어딨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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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살고 싶어 내가 뚝배기 가지고 왔네 아 하하하하 아핰에숴어쇰 헬리타 아핰핰HA 살려줘? 뭐 욕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뭐라고? 템 weren شه weight 바이! 바이! 중국어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욕한 것 같긴 한데... 재밌다. 이렇게 뭔가 약간 불가능력한 적을 괴롭히는 건 즐거운 일이야. 아하하하하 최고! 가자. 우리 복어 먹으러 가자. 이 총으로 치킨을 먹으려면 밥 먹으라도 단단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와 근데 에랑겔에서 이 총 두 개는 좀 빡살긴 하다, 그치? 이... 슝... 다 지나갔다.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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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 쪽으로 먹는 것 같지 않아? 핸드 맞을 것 같은데 방금? 너 피 한 번 튀지 않았어? 살라포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살라님 감사합니다. back 하핫 하핫 그 하핫 으 아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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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을 뻔했어 아 죽을 뻔했어 엎드려서 살았다 엎드려서 살았다 서클 좋은데 여기 있나? 찍어도 좋아도 있나 그치? 가보자 없으면 이동하자 이 집은 결국에는 빠질거란 말이지 한 번 보고 가는거보다 괜찮은데 왠지 아직까지 저집에 사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꼭대기에도 차이 양용이? 양용이? 이거 꽝 박아가지고 내리면 딱 뾱 타면 되는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아 어떡해 아니 나 친구야 뭐가 그렇게 뭘 그렇게 쏜거야 아 어떡해 아 저 뺏을 수 있었는데 아니면 가볼까 슥 양용이 쓰니까 진짜 부자 지고 필요 없겠지? 헉 저 C4 죽었다 아 내가 아는 내가 아는 저 킬로그 맞지? 여러분 방금 C4 터진거에 죽은거 아니야? 한 명이 더 있는게 아니라면 시체 두개 얘들 왜 이렇게 픽픽 죽어 아 아 뭐 보급 먹으러 가자 헉 좋은데? 우와 보급까지 보급이 약간 지방향이긴 한데 와 여기 양용이에다 보급까지 먹으면 이정도 위치면 먹을만한데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딱 대고 낚시동 끄고 3번으로 내려서 으아아아 2번으로 내려서 10포보다 챙기려고 그랬는데 10포로는 필요 없겠다 헉 저 담벼락에서 보고 있어 아아아아 그냥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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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아 갑니다 갑니다 헉 미안해 아 양용이 피 반이나 까졌어 4번으로 가가지고 3 두개니까 아 간다 갑니다 서클 너무 좋네 아 아 양용이 피가 저 돌에 있다 어 거기로 가면은 쟤랑 잘 쏜다 차량은 얘랑 나랑 끝이다 내가 얘만 처리하면은 차량 1대1인데 근데 2등 잡으면 3등 국놀인데 꽝 박아서 얘를 양강 만들자 어 차가 안서 다가 크기 으악 앗 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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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이 잠깐 이번에서 떡배로 바꾸고 따라가자 아 내려갔으면 안되네 어 긴장돼 얘도 샷건이다 이건 변수인데 던질게 많으니까 다시 떨어질까? 아하하하하 지지 나이스 아니 아니 이게 양념인으로 먹어가지고 너무 쉽게 깼잖아 아니 너무 너무 쉽게 깼다 아니 원래 되게 어려운 미션인데 이거 이거 너무 쉽게 깨가지고 그냥 내가 잘했어